모든 관계는 선을 넘는 순간 달라진다. 야 승현아! 공강이다 하더욱이. 누구신가? 안녕하세요. 아 그래 잤다 잤어. 얘 어제 내 방에서 잤어 됐지? 실습생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꼬투리도 장난 아니래. 우울한다고? 사고는 안 주문다 행이지요.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성시라도 하든가 어디서 이런 허접한 인간이 들어와 같거든요. 여기 분명 뭔가 있어. 좌 김탁 우승현 든든하네.